막상의 인간 음악 음악 몇번쯤 니다시야게? 그건 모르죠? 아니 갑자기 내 방송 시청자 게마나셨다 네네 저 구단주 아니에요 이씨 저 왜그러세요 갑자기 시청자가 2000명 정도 늘었는데 아 버스라니요 제 오더 저희 오더님께서 보급을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보급 뒤에 언덕에 숨어있었어요 예 지려버렸죠? 멋있죠? 오늘 4판 다 1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판 1등 오늘 4판 다 1등해서 다른 팀들이 사기를 꺾도록 할게요 혹시 적군이냐고요? 버스 타니까 기분 좋냐고요? 예 좋아요 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들어가는 거야 응 한 명 생겼나 보다 나 4팀으로 바로 들어가줬지 예 예 예 렉 걸려가지고 떡관종이라고요?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싸 꼴등 아니다 뭘 전력 증가해요 조용히 하세요 미친놈들 미친놈들인가 진짜 이씨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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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안 들어가 여기, 여기는 틀렸어요 님들 예 저 이미 컷당해서 보기자 보기 약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 다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컷당했어요 다 같이 컷당해서 생긴 걸 보라고요 봉준이는 이거 끝나면 울꺼 같더라 봉준이는 이거 끝나면 울꺼 같더라 오케이 무랄도 드러누었어요 아 존나 개웃기네 알겠습니다 형님 자 미션 걸렸어요 1등 2만개 미션이죠 1등 15,000개 미션이에요 각방 5연승은 그거는 따로따로였잖아요 딱 핑 찍을게요 초록핑 2명가서 차 끌고 파밍 넥뿌러랑 전화 위에 들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노란핑 가면 돼요 응 근데 벤츠야 나는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왜 자꾸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곳으로 가냐 나중에 파밍 다 끝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예아 화이팅 아아아아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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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때는 냉네임이 들렀다 안 들렀다 들렀다 안 들렀다 하는거같지 알뚜기 고맙습니다 형 말 안들려?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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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데이크 형님 하핫 하핫 화이팅 화이팅 내가 오른쪽으로 내려갈게 오케이 그걸 파밍하고 차있나 확인해줘 내가 왼쪽 노란핑이 차있나 보고 가 예예 노란핑 내렸다 아 저 제일 끝에 내렸다 강남이야? 강남이야? 강남이야 강남 오른쪽 레터나 타고 갈게 나 강남이 내린다고? 강북이 내리는거 아니야? 사람들 지금? 사람들 지금? 아이고 아아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뭐야 다이브님 옆에 한 세명 보여요 네 뺄려고 해요 아레나 거기 먹는 다이브 형님 화이팅 아 이제 컨테온다 넥풀어 넥풀어 어? 컨테온다 차 있어 없어? 차 없어 그 쟤 잡아야돼 우리 컨테 들어왔다 총 있어? 어 우지 있어 아 우지로 안됐어요 총대기 오케이 차 있어? 이거 오른쪽 끝으로 내린다 저 파밍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찍어줄게 넥풀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봐 여기 내렸어 초록핑이 내렸어 하나 차 끌고 가는가 아 차 끌고 가겠다 여기 쏜다 장전중체 장전중체 파괴 차 있어요 형님 오케이 내려 위에 총 있어 DP 있어 바로 위에 어 봤어 차 소리 들어봐 저 앞에 차 있었거든 야 차 타러 간다 잠깐만 빠진 까비 어떻게 데리러 가야돼 둘이? 저희요?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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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테이너 먹었구나 컨테이너 먹었구나 빠져서 쭉 갔나? 왜 들어와 컨테이너로 강남 내준걸로 그냥 내가 니가 쏜거야 K? 네 오케이 어디로 갔죠? 공포단 강남 간거 아냐? 강남 간거 같은데 형님 저는 차 있는데 이거 타고 어디로 가요? 여기 여기 이런데 파미해 이런데 여기까지 어어 오케이 내가 경찰서 뭐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여기까지 호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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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야 여기 여기 이 제가 찍어주는 노란핑 보이지? 이거 넘어가면 안돼 우리 타이허 깬다 혹시? 몰라 나 멀리서 아 타이어 작살 나겠는데 나 못다 대놀네 차를 근데 우리 파밍이 진짜 좀만이다 계속 좀만은 좀만은 이거 괜찮아요 파밍해서 원래 다 나눠 쓰는게 도트죠 홀로나 확인 나도 없어 일단 먹어놨어요 하나 도트 두개 다 먹어놨어요 홀로나는 레다타나 아 이거 그냥 10킬 해야되겠다 쟤 청소하는거 우리 타이언데 100% 우리 타이언데 이거 얘네 청소할때 없거든 아 근데 해설자님들 계속 3명 살아남았다고 강조하는거 기분 나쁘네 진짜 시청자분들 저 이거 끝나고 그 뭐야 프링업 스튜디오로 현피 가겠습니다 컨텐츠인가요? 어 컨텐츠 근데 미리 전화해둬야되는거 아니에요? 그냥 가면 있겠지 개빡치네 진짜 넥볼 오른쪽 길까지 차 없지 저 야 가운데 털었어? 여기가? 내 앞에? 안 털었지 여기 털어 나 저기에 거 저기에 거 안 털었지 아 타이어 방살나 있으면 망하는데 우리 뛰어야지 안 털었지 외발 타이어야 살아있어 피 내리라 내리라 터졌어? 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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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아 차 뭐야? 저 다시야 다 터뜨려 놨어 데리러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파밍하고 데리러가 이게 빠르다 걷는게 빠르다 걷는게 빠를거 같다 걸어가자 아 이게 더 빠르다 40키로 나온다 이거 왜 뭐있어? 제발 와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타고 가야돼 내가 봤을 때 내가 킬을 전파 못한 이유가 미션 없어서 그래 좋아 좋아 50키로 나와 50키로 50키로면 아주 빠른거야 갱어리팔 필요한사람 있어요? 아니요 저 스크스 총구랑 파츠 탄창 아 저 왼쪽에 강복 그거있다 걷는거보다 빠른거 맞지 이거 걷는거 몇이지? 어디? 이거 오빠랑 들여 오케이 이제 와야될거 같은데 아직 가고있어요 오케이 간다 연료 떨어지는게 눈에 보인다 가다가 또 뒤지않겠지 어디로 갈거야 여기야 차두대있죠 지금 네 버기 하나랑 가시아 가시아 하나에 오빠랑 가시아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이 차타고 하다가 죽으면 나 단판 강복 찍는다 아 으음 방북이때문에 내 차돌뜨렸어요 방북 죽이러가 여기 환자집에 뵈가 있잖아 아아 귀 아프다 이거 어 어디먹어놔요 우리 위에 돌 도전기 가져가 맥님 홀로그램 필요해요? 레다시나 네 둘다 여기 여기 누가봐 저있어요 저있어요 뭐 먹으라고 알베 보정기 5탄 어디 여기 케이야 거기 뒤에 세워 돌멩이 아 나 보정기는 있어 피라서 필요가 없어 보정기 일단 나 들고 있을게 3,4,5 파킹 있어요 형님 둘, 둘, 둘 둘, 둘 약, 약필하는 사람 없죠? 1,2,4 수루탄 많아 내가 줄게 1,2,4 수루탄 내가 두 개 줄게 수루탄 3개 있어 수루탄 3개 있어 다이브야 그 올라가 어차피 저리로 가야되겠다 차타야되가지고 이거 강남 애들 나올거 같은데 좀 있으면 길 틀어막고 있어야겠다 아빠 찾아 엄마 찾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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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뭐야 어 미안 미안 어 뭐야 오타 몇발 있어? 많아? 에? 못써 오타 40에 140 어 됐다 됐다 그거 먹고 있어 형 형 그 총 앞대가리 없어요? 소원기 줄까? 아무거나 주세요 차탈준비 조연 올라와브로 차 어딨노 냉네임 아니 냉네임이라는데 냉네임 저한테 약받아가요 저 이영희 이영희 나이스 그 저 여기 레드도트 오탄점 오탄점점 오탄점점 케이야 오탄좀 줘 40발 네 네 주세요 오탄점점 가자 이거 다시 한 번 내가 탈게 내가 거기 탈게 이리 타 이리 타 오탄점점 오탄 아 어디로 줄까요 배울 타입 배울 없어요 다입은 8배 받았어 나 없어 깨지 깨지 아 열렸구나 끝까지만 갈게 그쪽 그쪽 네네 그쪽 앞에 보이는거 차크죠 일단 안보여 보오는거 없음 없습니다 셀카 나이스 다이븐님 이거 800 하자 오케이 뒤에 봐야죠 우리 왔던 게 계속 보고 있어져 앞에 체크하고 차 올라온다 밑에 175 175 차 많이 올라온다 뒤에 나무에 백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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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따가 올게 백업 백업 발음 중 아 지나갔다 아 그리고 저기 차있다 사람있다 한 꼭대기 쏘야겠다 비율 비율 남는거인거 배율 애니방향 갔어 지나갔어 이제 차 뺀다 돌 뒤에 있다란 잠깐 아래 갔다옴 배을 먹으려나 여기가 왜 넘었어요? 으음 으음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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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먹었어? 아니 못 먹었어요 저 내가 먹었어 800 다시 뒤에 걸까 나 뒤에 걸어줘 으음 지금 청소를 다 아파트 으악 오 뭐야 왼쪽이 쏜다 75 22 5 5 20 8 5 5 5 5 5 5 음료수 팔각정 쪽인거 같은데? 120? 아아아 여기 있었어 크롭핑 쪽에 있었어 아 근데 원을 어디로 출려나 뚫고 지나갈 데가 없는데 아 제발 아 못 잡는다 저거 백방향 돌이랑 나무 붙어있는 것 같긴 한리로 뛴다 곧 뛸걸 여기서 밑에서 뛰어올려나 아 살렸다 보인다 능선 뒤로 넘어갔어 이 방향 아까 있던 돌 뒤 그대로 하나 잘 뺀다 집 뒷쪽이 가려고 한다 갈려고 한다 차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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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왜 이렇게 안 쉬지? 응 당연하지 아 어디로 갈까 어머니 어디로 줄까 내려가야죠 여기 박으면 되겠네 아까 봤을때 사나가 없었거든 솔직히 아래바람이 초바람이 아파하고 있어 이거 차고집이랑 쓸큰집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? 응 사나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50방향 50방향 타고집인가? 저거 뭐야 2층집 10방향 여기서 뒤로와 뒤로 걸려있는거 말하는거 아니에요? 2층집 2층집 꿀집 꿀집 있네 저거 연료통 있으면 얘기해서 그리고 집안에 왼쪽으로 한 명 돈다 SW 차올꺼야 내가 SW 형 담벼락 밖으로 나가면 안돼요 어 안 나가면 돼 이때 3집에 차 세웠어 난 저기 2층집안 계속 보고있으면 돼 애들 차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여야 돼 그냥 앞으로 좀 땡겨서 써 그냥 앞으로 좀 땡겨서 써 나 배율이 없어가지고 아 없어도 돼요 쫑쫑 여유를 봐야지 여유를 천천히 여유를 봐야지 여유 파리소리 쟤네 바퀴 터트림 쟤네 바퀴 터트림 난 살려줘 바퀴 터트림 바퀴 갓바랑 헤매서 아무것도 안되네 어디서 맞았어요 형 몰라 여기 2층 2층인거 같은데? 하람 터트릴걸 나이스 다이브 크흠흠 아이고 어디에로 가야 돼 아 우리 갔다 오케이 짭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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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집 아니야? 어 온다 저 뒤로 지나가네 같은 팀인가 여기도 사람이 있다고 광고로 해버리네 3집이 오는거 안 잡고 뭐야 엎어서 기절했어 저기 아까 가던 오토바이 전화 전화님 전화인데? 실화야 이거? 저기 뭐 어플만한 데가 있나? 보인다 기절한게 보인다고 안보 조금만 보인다 아이고 정보가 없다 오른쪽 담벼락집에 사람이 헬 헬 헬맨이 새거 보이면 알지맞지 어 우리 맞다 연료통이 있어야 되는데 어 원바 낀다 저거 1층에 있네 1층에 4타이킹 이거면 1층 요런핑 하아 가자 탈관차 박자 아 이거 연료 없는데 택 택 택 택 택 택 이거라 두툼 수돗 택 이거라 택 이리 아이스 택 택 야 hele 우리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오케이 밀자 밀자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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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좀 밀어줘 2층 좀 제발 폭탄 나 이거 타고 갈게 오케이 들어와줘 들어가면 돼 아 뒤에 안붙였어 백불호 올 수 있어?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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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다 넣을게 방 안에서 방 안해 방 안해 아 샷건이 없어 아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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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근데 35방향이 있어 뭐야 형 왜 죽어 들어올 수 있어 기어서 형 기어서 올 수 있어 아 아직 위에 있어? 응 있어 못잡았어 술탄 너무 죽겠는데 위에 술탄 아 K 샷건이었구나 자 받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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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아니야 있어 있어 안 들어간다 온다 왜 안죽어 아 왜 안죽어 아 여기 차도 없이 있어 근데 여기 차 없어 아 닉선 뒤에 세울걸 너무 멀리 들어왔다 얘 위에 뭐 들고 있어요 혹시? AK요 내가 본건 AK 아 수류탄 치는 못하네 다이브 형 죄송해요 형 뒤에 붙었어야 되는데 전 폭탄 까고 있었거든요 밑에서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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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디 기다렸어야 되는데 샷건이 있었는데 나는 AK인데 샷건이 있었는데 너부터 들어가라고 어 여기 살아있어 그리고 죽었나 이거 뒷타이어 없나 어 원 걸쳤다 아 이러면 버티면 안한다 위를 잡냐 안 잡냐가 문젠데 아 이거 어떻게 잡아 넥보로 수류탄 넣을 수 있어 혹시? 상태로 하 넣을 수 있겠어? 넣어봐 위에 한 대 때려놨어 넣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넣어볼까 어 내 시체에 수류탄 한 다섯개 있어 들어간거야? 성광도 있어 안 들어갔어 내가 던져볼래? 아냐아냐 방안에 있어 방안에 있어 방안에 있어? 조금만 한 방 조금만 한 방 내꼬로 저 위에 팔각장 좀 재줄래 내가 수류탄 한 방 넣어보고 올게 하나 줘봐 하나 한 방 두었다 위로 어? 안 좋은데? 없는 거 아냐? Ờ 아니 같이 쳐박이 있자 온다 똥깔 때렸다 문제는 저 똥깔 안 걸쳐 오타만 어 온다 다시 앞에 살아있는거지 아직 뒤펀 내려갔다 뒤에 320 위치 위에 내렸다 202 전부강친다 쟤 1나 2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온다 애들 어 뭐야 차가 부어 뭐야 이거 뭐야 방한거야? 아니 뭐야 차 골라봤는데 이 레토랑 뭐야 여기 방한거 같은데 325 3명 325 325 325 325 325 아 그거 알았어 나 이거 앞에 어디있냐 뒤에 숨어있어 뒤에 숨어있어 우리 인쪽으로 뛰었다 한명 브랜드 어디 쏘는거야 위에 위에 어휘 아 아니 죽은거 같은데 아이디 뜬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못 올라가겠지만 아 이거 벽이 타고 얘네 타자 불도 피하고 뛰는거 잡는다 오른쪽 나무 5초 밖에 없어 이거 레토랑 지금 혹시 탈수있는거야? 허스티 아 허스티 아 나 나간다 아 나 나간다 아 뒤에 숨어있어 할수있네 와 귀엽다 아 먼저 봐라 나 이거 속살겠다 아 아 깜짝이야 5등이면 됐어 아 이 판 싼 무리했다 근데 응선 뒤에 세워나서 되는데 응선 뒤에 세워나서 되는데 야 이쪽에서 싸움 도전 일어날 때 힘으로 쭈욱 밀어줄 수만 있다면 와 망께마님 우승도 바로 터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 이렇게 되면 선수끼리 팀이 지금 두 명 남아있구요 거기다 이제 5번에 에스키즈 한 명이 같은 범을 남아있습니다 나랑 나랑 케이가 여기 그리고 7번에는 제스나 선수 혼자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4대 1대1대2에요 제스나 선수는 거리가 가깝지만 혼자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기 장장 맞으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스나 마무리된거 같은데 아아 아아 아 아닌가 딴 데보다 죽은거 같은데 살짝 겹쳐져 살짝 겹쳐져 살짝 겹쳐져 살짝 겹쳐져 저 벤 선수는 문이 나왔어요 너는 나 언제부터 기절당한걸 본거 같긴 한데 아이디를 애매해요 적이 쓰러주길 바래야겠죠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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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가있어요 차가있어요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는 위치잡고 연막뿐이면서 네명이 지금 분주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단 굳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제스나가 쏘는거 같거든요 제스나가 지금 많게 많은 팀을 쏜거같아요 차량 터졌고 아직 여덟명 생존이고 몇팀 남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격이 오히려 타깃이 되면서 순위방울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자 유낙당 왼쪽으로 유낙당 왼쪽으로 누나유가 온대요 유낙당이 이거 캐치해주면 모릅니다 유낙당 바라죽었어 일어나다가 바라죽었구요 이렇게되면 어쨌든 서숙 1위팀도 좀 희망이 생기는가 싶은 상황인데 자 보죠 망망이 크게 돕니다 우측으로 돕니다 망망이 돌아요 망망이 돌아요 수류탄 망망망망망 와우와 수류탄 망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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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슈퍼플레이 와 살짝 아래쪽 식생 이용하면서 앉아서 이동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자슨은 혼자 남았습니다 1대3 자슨은 가방도 버리고 맛이 없는것처럼 한밤모 완벽한 수류탄 아 네몸여윙 그래서 전면 고유한 Leist으로 우승 플 partners 와 역시 독네뫽 카인방망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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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prophet 공갬누